여기, 지금까지 흔히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모습의 집 한 채가 있다. 모든 걸 알아서 해결하는 똑똑한 집. 머지않아 보편화 될 것이라는 이른바 스마트홈이다. 스마트홈, 어떤 곳일까? 우리는 그동안 전기제품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써왔다. 하지만 스마트홈에서 쓰는 제품들은 똑똑하다. 전기료가 비싼 시간대와 싼 시간대를 알고 그에 맞춰 작동하며 에너지를 절약할 줄 안다. 이른바 스마트 가전이다. 스마트 가전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미터가 달린 계량기를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집안 곳곳에 배분하고 통제한다. 사람이 하던 일을 첨단 제어장치가 대신하는 것이다. 그리 조금 있 косич하게 좀 더 시켜봐야 아저씨가 되었다는 것이다. 스마트 그리드 realise 사람들이 목ёт Çok 이렇게 비율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스윗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술을 하시는데 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냉동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각의 주소가 수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매순간 확인하다 보면 에너지도 적게 소비하게 될 것이다 무공의 청정에너지와 최첨단의 지능형 네트워크로 구축된 집과 마을 스마트 그리드가 만들어낼 스마트 도시다 지금 전 세계는 스마트한 도시로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나라가 있다 석유 종주국인 중동 아랍에미리트의 대표적인 지역 두바이와 아부다비다 아부다비는 세계 제1의 석유 부국이다 매장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고 1인당 국민소득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국민들도 남부러 올 곳 없는 부를 누리며 사는 나라 아부다비 지금 그곳에 지구상에 없었던 최초의 꿈의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2016년까지 220억 달러를 투입해 인구 5만 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마스타르 프로젝트 마스타르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탄소 제로 도시 최고의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부다비 정부는 가장 먼저 도시 전체에 지능형 전력 네트워크를 설치해 도시를 전력 고속도로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의 전력망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제대로 수용할 수가 없다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흐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맞게 전력을 적절히 공급하는 시스템인 스마트 그리드가 갖추어져야 한다 아부다비는 스마트 그리드를 단순한 전력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대공사가 진행 중이다 주요 도로의 가로등 28만 개부터 시작해 스마트 계량기 120만 개를 설치하고 변전소 모니터링과 통제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 자원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똑똑한 전력 기술로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 프로젝트의 취지다 이를 위해 최첨단의 그린 테크놀로지가 총동원된다 중동을 대표하는 대규모 호텔도 변신을 시작했다 이를 위한 대규모 호텔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에는 대규모의 태양광 전지 패널이 설치됐다. 이 호텔은 이 시스템으로 객실 674개와 186가구에 더운 물을 제공했다. 디젤 석유 2만 5천 갤런 분량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포기하고 토지 이용에서부터 교통, 전기, 도시하부 시설물의 모든 인프라까지 탄소재료 시스템과 스마트 그리드로 연결하겠다는 마스다르. 2020년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마스다르는 전 도시가 스마트 혁명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도시가 될 것이다. 미국도 미래 도시의 비전을 스마트 도시에서 찾았다. 미국의 거대 도시 뉴욕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지금 한창 스마트 도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뉴욕의 도시 리모델링 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다. 시내버스와 기를 한국 시련 joining Android 상ahl Internet ø